나 그거 배워드렸어 중국어 중에 잘자요를 어떻게 해? 마안 캐치 마안 뭔가 마안이 고양이 나 채윤이 고양이한테 했는데 나 쳐다봤어? 진짜? 진짜? 그냥 인간이 이상한 거라서 쳐다본 거 아니야? 증거 있어? 증거 있어? 증거는 없어 근데 진짜였어 영상 찍었어? 안 찍었어 거짓말 안 찍었어 나 있어 나 아 근데 고양이가 하늘을 바른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좋아했나? 그리고 나 영상을 좀 찍었어 아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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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펀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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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펌펀쥬의 말 직업정신 찍어볼 거 아니야 그 길 달려가고 있었어 사실 직업정신 나 진짜 다 해요 펌펀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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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는 없나? 강아지요 강아지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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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들었어요? 하핫 하핳 하핫 하핳 하핳 잠시만 고양이랑 강아지언어 섞인 거 아니야? 하핳 저 진짜 자꾸 이럴거같은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깜짝 놀랐어 그냥 제 뒤톤스에다가 뭐야 하핳 하핳 강아지언어 미안해 하핳 일리 있어 그게 좀 일리 있고 강아지언어 강아지언어 비슷할 수 있거든 강아지 전문가는 아직 안나오잖아 방아지도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샵 방아지 보면 해볼게 살짝 굴려야 되는 거고 우리 산 방아지한테 테스트 해보죠 애들이 영어로 중이야 OR What are What are